3 다시 하나 둘 왼쪽 끝까지 왼쪽 끝까지 시작 하나 둘 다시 한 번 하나 둘 같이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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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짱 짱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천천히 처음부터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짱 짱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짱 짱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짱 짱 짱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리랑 노래 딱 맞아요 가볼게요 시작 못 가서 발병 낳는다 몸매 왜 이렇게 잘하셔 자 이거 파악을 다시 한 번 잘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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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어머들 얼마나 연습해야 한다고 확인할 거예요 자 엄찌는 검찌 자 검찌는 중찌 몰라 자 바꿔요 입만 바꾸면 뭐할게요 손도 바꿔야지 그렇지 그렇지 자 바꿔요 우리 처음 본 어머들 난리났어요 지금 자 바꿔요 내가 볼 땐 우리 이 사람들도 잘 못하시네 내가 볼 땐 우리 이 사람들도 잘 못하시네 자 바꿔요 그렇지 바꿔요 그래도 처음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자 바꿔요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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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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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쵸 웃지유 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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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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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 얼굴이 다 이끌어지네 아이고 내 얼굴이 다 이끌어지네 자 바꿔 언니 다 잘하셔요 하하하하 자 바꿔 원래 처음 하면 잘 안돼요 천천히 해보셔요 천천히 바꿔 우리 언니들은 더 못했어요 그쵸 응 힘을 줘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바꿔 용기를 줘야 해요 원래 새로운 친구들한테 바꿔 아 언니들 진짜 많이 늘어졌네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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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왜 손을 떨어 하하하하 자 바꿔 자 이거 풍당풍당 노래예요 천천히 시작 풍당풍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내 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맘을 씻어 맘을 씻는 우리 누나 우리 누나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자 역시 또 간지러 주세요 잘하실 거야 자 우리 풍당풍당 노래에 맞춰서 보관절 운동하는 거 배웠었어요 어떻게 했었죠? 보관절 운동?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했었어요? 아니 알려주면 뭐야 이렇게 닦아놓는디 자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엉덩이를 그렇죠 아래 위로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흔들어 주라고 했어 옆사람 모습 어떻게 했어? 아아아아앙 자 옆사람 모습 아아아앙 자 반대쪽 모습 아아아앙 자 세개 아아아아아앙 이렇게 갔었죠? 자 우리 풍당풍당 노래에 맞춰서 이거 운동 보관절 운동 할 거예요 이걸 많이 하시면 보관절이 튼튼해져요 어디? 맞아요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이 넘어지잖아요 여기 운동이 안 돼서 그렇대요 이거 많이 하면 굉장히 좋아요 자 풍당풍당 어떻게 하겠냐 오른쪽 반 자 자 우리 몸에 돌이 어딨어요? 돌 그렇지요 머리에 있지요 근심도 걱정든 스트레스도 머리에 있잖아요 이거 다 던질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그냥 풍당풍당 돌을 던지자 누나 멀레 돌을 던지자 내 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눈이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한 번 더 앉아서 역자로 보면서 앉아서 마지막 앉아서 나무를 짓는 누린나 우리 누나 우리 누나 손질들 간지러 역사에 간지러세요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우리 옆사람 부서 웃어줄 건데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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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